이 사람 아세요? 혹시 그 사람 보시거나 하시면 연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내가 와이프를 사랑하는 거랑 여기 와서 너랑 스트레스 푸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. 용민 씨가 있어선 안 될 장소에서 봤다는 뜻이잖아. 출발하죠. 패기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고. 이제 막 살림 차려가고 깨를 볶아서 왔는데. 아이고 원주 이것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오직 단 한 사람을 위해 연출했습니다. 오혁 씨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? 감사합니다.